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대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구전 날씨 속에서도 파리오 광화문 집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을까 그런 질문을 우선 던져봐야 됩니다. 그들이 동원된 사람들은 일부에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부분 생업을 마다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그 우천 속에서도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진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쉬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면 그곳에 나온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또 물어야 되고 또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와 주장입니다. 마치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마치 잘 걸렸다는 식으로 마치 속죄양을 구하는 식으로 당신들이야말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주범이다 이런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고 범죄인들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8월 15일 며칠 전부터 이상한 김세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개최되지도 않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두고 그곳이 대유행의 진원지다라는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도 남았습니다. 대작전의 예고 대작전의 전조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당의 공세입니다. 비교적 여당 내에서 또 합리적인 인물로 통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비교적 김부겸 후보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8월 20일 날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테러 집단화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됩니다. 완전히 독재적인 발상이 아니면 이런 표현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연배를 미뤄보게 되면 이런 표현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원내대표를 두고 표를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도 테러 집단화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된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독재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의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테러 집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한 부분을 당신들은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런 맹백한 맹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배후에는 김부겸 씨 이야기입니다. 보수 야당이 미래통합당에 있는 듯합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는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한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한 편이 아닙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8.25 집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의 요구와 민심에 우리 정치인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대한 아주 가혹한 김부겸 대표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테러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중량감 있는 집권 여당의 정치인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야기. 아마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그쪽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개량해서 던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냥 말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정권에 반대하고 문재인 내려와라는 그런 손편말을 들고 나온 그런 메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지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놀러가라고 부추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임시 공휴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이야기죠. 지금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정읍원 300명 이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라 그만큼 안일했다는 것이죠. 박력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관련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서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촉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농림수산부는 외식 할인회사를 앞장서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은 야당의 공세입니다. 사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미래통합당과 광화문 집회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상당히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닫는 미래통합당의 신뢰와 신망을 두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강하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신이 강한 것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으면 거리로 뛰쳐나올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 비를 맞으면서 시위를 하겠냐.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야당하고 광화문 집회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어거지로 그냥 두 개를 엮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비열한 짓이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자신들의 지지도 하락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발악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무리한 이야기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은 착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코로나를 국민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여당이 뭘 하면 항상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양반들이 또 무슨 공작을 벌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 광화문 집회에다가 모든 그런 마녀사냥식 그런 비난을 퍼붓는 것은 결국은 국민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을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 갈등과 분유를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현명한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국민들 편을 가른 다음에 분유를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인기도와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해악이 거냐 이야기. 마땅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정당이지 분열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국민을 편을 갈라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주 가혹한 이야기를 퍼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7월 20일 섣불리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했고 정부는 8월 초에 일부 병원의 코로나 전용 병상을 대폭 감축하도록 했다. 소비를 진작한다고 새로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연휴를 만들었고 외식 및 공연 쿠폰을 마구 뿌렸다. 안철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것은 한마디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대통령과 정부가 치적 홍보에 급급해서 의로진과 국민을 무장해제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철수 씨가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 문제를 치적 홍보에 이용하는 삼류 정치를 당장 중단하시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이처럼 옳은 소리도 나오지만 턱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기독교의 지원을 받았던 기독자유통일당을 반사회적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반사회적 정당이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기독자유당은 반사회적 정당이 된 것이다. 이런 당은 존재해서 안 되는 정당이고 응당 국민께 사과하고 자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마 그 주장의 기초에는 기독교의 지지를 개신교의 지지를 받는 그런 부분에 아마 주목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은 어떤 연유든지 간에 정당투표에 관한 부정선거 문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 정당으로서는 가장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권자의 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거보전 신청을 하고 지금 절차를 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아주 비겁한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100배 1000배 미래통합당보다 기독자유통일당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렇게 앞선 그런 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입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반사회적인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지 않는 것이죠. 하태경 의원 자신도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 역사적 단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 악을 범한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그 악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도 그건 악이죠.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거래라든지 이런 게 없이는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런 게 없으면 절대 부정선거 문제를 덮는데 야당이 나서야 되는데 최소한 나서지 않으면 침묵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선거가 없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범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급기야는 기독자유통일당까지 그냥 싸잡아서 반사회적 정당이다. 정말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 자체가 엄청나게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이고 비겁한 정당인 거죠. 모면에서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부정선거에 은폐에 간접적으로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짧지만 그 공가라는 것은 굉장히 길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